이제 니가 나한테 아주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할 때야. 지금 당장 세이버 보안 프로그램 갖고 와. 이렇게 갑자기요? 이 정도면 아주 오래 기다려준 거 아닌가? 약속한 거죠. 보안 프로그램 들고 오면 금라에 목숨 내게 주겠다는 거. 마시면 1분 안에 죽는 약이야. 사인은 단순 심장마비로 처리될 거고. 오케이? 나한테 맡겨요. 어제 보안 프로그램 패스워드 미리 알아놨어요. 우리 누나. 약혼 축하해. 여긴 어쩐 일이야. 금 대표님한테 얘기 못 들었어? 오늘부터 누나 담당 매니저 난데. 뭐? 금 대표님이랑 나랑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한문에 재수없어 하는 거. 너 금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를. 관심 없어. 난 너만 잡으면 돼. 경고하는데 다시는 엄마 얘기 꺼내지 마. 또 한 번 입 잘못 놀면 그때는 널 죽여버리라는 신호를 알겠어. 아이! 그 누나이 죽여버릴 거야. 아... 아... 아...